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주차한 뒤 떠나버리는 이른바 주차 빌런 소식이 화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는 황당한 상황에서도 이를 마땅히 조치할 방법이 없어 항상 답답했는데 이번엔 주차된 차량이 견인 조치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글쓴이 A씨는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채 주차된 승합차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우리 아파트 실시간 상황이라며 어떤 입주민이 주차 등록도 안하고 주차 안된다고 경비원이랑 실랑이를 벌이다 주차하고 잠적했다. 고 밝혔습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지하 주차장 출입구간 개폐기 앞에 흰색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서 있는데요. A씨는 차에 남겨진 전화번호로 입주민인지 확인했고 CCTV를 확인해 차주 동선을 파악했다며 수차례 시도했지만 통화가 안됐다. 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지만 사유지라서 불법 주정차로는 견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는 등의 강제 조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위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출입구는 법에서 도로를 정의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이 차량이 견인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A씨는 해당 차량이 아파트 출입구를 막아선 행위가 생활지원센터 업무방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견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글쓴이는 이전에도 해당 차량 차주가 거짓말하고 입차한 이력 등을 제출하면서 업무방에 사실을 입증했다. 면서 주차 빌런 처리는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사례가 널리 알려져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 말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한 목소리로 속 시원한 사이다. 결말이라면서 관리사무소 일 잘하네 단체로 민사소송 들어가자 법도 빨리 바꿔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평소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시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0월에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해보시는 쪽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뉴스들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을 불릴 수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관련 지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서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두산로보틱스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께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말에 문자로 이 두산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두 달도 안 지나서 이렇게 추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실현하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서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께 문자로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복잡해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지인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제 번호 010-8480-3862번으로 저에게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 010-8480-386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으시고 제가 돈을 받고 투자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 창출을 하시면 다른 것은 바라지는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핫한 이슈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